100회로 마주해서 정말 많은 스타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땡큐! 예, 축하사절단이죠. 다이나믹 듀오, 걸스대, 에일리, 비어네이퍼와 함께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문제를 내드렸어요. 오늘 네 팀을 같이 부른 이유가 뭘지. 우리 은정씨와 엠버씨가 알려주시죠.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쇼트의 스태프들이 뽑은 화면보다 실제가 더 예쁘고 멋진 가수로부터 합니다. 이야, 네, 네. 헤비아 좋아하세요. 네, 네. 어이, 민아씨도 좋아하시고요. 예, 예, 예. 천천히 들어오셔도 돼요. 네, 네. 화면보다 실제가 더 예쁜 가수로 뽑히셨어요. 아니, 뭐 순위가 정확히 있어요? 다 올 때까지는 말할까요? 아, 그래요. 지금 말할까요? 지금 말할까요? 네, 순위는요. 남자는 비어네이퍼 1위. 시은블루 2위. 네. 다이나믹 듀오 3위입니다. 아, 아니에요. 다이나믹 듀오가 3위. 3위. 아,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그 방송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예, 예.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보는 거요. 그리고 여자는요. 걸스데이 1위. 우와. 에일리 2위. 에프터스쿨 3위입니다. 이야. 자,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뽑아봤는데. 네. 네.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남자 3위입니다. 남자 3위.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작이 밑바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점수를 받은 것 같고. 예. 제가 직접 옆에 계신 분들 보니까. 어, 이해가 가요. 왜 그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예. 예.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예. 잘생겼어요. 정말. 예. 아, 예. 하지만 3위는 인정 못하겠다. 어, 인정해야겠죠. 그래도 뽑아주셨으니까. 예. 예.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다이나믹 듀오 어때요? 멋있죠? 멋있어요. 잘생겼습니다. 예. 예. 선글라스는 벗지 말아주시고요. 예. 예. 이 모습 그대로 나가주시고요. 갑자기 궁금한데 최자씨. 개코씨와 최자씨.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나요? 어, 정상적인 기준에선 제가 좀 더 잘생긴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기준인데요. 이 친구가 훨씬 더 매력있는 얼굴이고요. 매력은 개코. 외모는 최자. 예. 다른 팀에게도 여쭤볼게요. 우리 걸스데이 축하드립니다. 네. 걸스데이가 여자 부문 1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어. 스태프분들이 뽑았다는 거에서 되게 좀. 놀랐고요. 그렇죠. 네. 화면도 실물처럼 더 예뻤은 척이. 아. 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우리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주관적이세요. 예. 아니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 네. 화면으로 봐도 이쁜데 실제로 보면 더 이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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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에게도 여쭤보죠. 네 분 중에 누가 가장 예뻐요. 아. 걸스데이. 실물로. 네. 실물로. 해리씨 누굽니까. 아. 이러지 말고. 눈을 다 감으세요. 눈 다 감고. 네. 네. 손가락 하나씩 드세요. 손가락 드시고. 손질기. 네. 내가 제일 예쁘면 엄지를 해주셔도 되고요. 네. 앉은 순서대로. 네. 하나 둘 셋 넷 숫자로 풀기 하겠습니다. 아 숫자로요. 네. 해리씨가 1번. 손질씨가 2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 하나. 눈 감아주세요. 해리씨 눈 감으세요. 해리씨. 해리씨. 손질씨 눈 감아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어. 잠깐만요. 잠시만요. 해리는 해리를 꼽아고요. 축하드립니다. 소진씨 2표. 네. 1등입니다. 와우. 예. 뭐야. 이상해. 왜왜왜왜왜. 늘 이런식이에요. 그죠. 해리씨. 이상한거 같아요. 아예. 분명은 애들지만. 아니요. 괜찮아요. 왜냐면. 1등이 소진씨. 네. 2등이 공동 2등으로. 해리씨랑 미나씨. 꼴찌. 유라씨입니다. 와우. 축하드려요. 굉장히 아름다운 꼴찌가 됐어요. 아니 근데 유라씨 좋아해. 와우. 아니 이 말은. 네. 유라언니가. 네. 화면에서도 이쁘다는 말이 듣는거에요. 아. 왜냐면. 화면에서 말고 실물이 이쁜거니까. 아. 죄송하지만 정작. 본인이 본인을 뽑아주셨잖아요. 네. 아 그게 좀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는 화면에 관심이 없어요. 네. 네. 아 좋아요. 아 근데 네던데 너무나 이쁘시니까. 그니까요. B1A4 한번 물어볼까요. B1A4. B1A4. 남자 1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아. 일단 네. 저희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더욱 예뻐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그럼 이제 B1A4도 눈을 다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재밌다 이거. 아 이거 재밌네. 지금 바로가 없는데 바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바로씨 빼고. 네. 눈 뜨지 마세요. 절대. 누가 1등인지. 네. 자 누가 실물 1등인지. 하나. 둘. 셋. 시작.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와. 신우씨가 대표로 1등입니다. 와. 야. 내가. 신우씨 축하드립니다. 신기하네. 소감 한마디 들어보죠. 네네. 전혀 예상 못했는데. 예상 못했다고요. 본인 골랐잖아요. 설마. 아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신우가 몸매가 좋고. 네. 실제로 보면은. 그 남자다운 매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2위 축하드립니다. 공찬씨. 아 축하드려요. 그러니까요. 네. 산들씨가 한 표 주셨어요. 희생했네요. 네. 그리고 진영씨와 산들씨. 공동 꼴찌 하셨습니다. 꽁치. 축하하세요. 에일리씨. 자 눈 감아주세요. 에일리씨 눈 감아주세요. 네. 해야 됩니다. 에일리씨부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에일리씨 1번이고요. 마지막도 에일리씨. 자. 하나. 둘. 하는 건 뭐야. 이게 뭐예요. 눈을 감아 왜. 네. 믿어요. 에일리씨 어때요. 소감 한마디 들어봐야죠. 네.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네. 화면이랑. 네. 질문이랑. 잘 모르겠는데. 예쁜 것보다. 매력 쪽이 아닌가. 매력. 네. 정말. 되게 쑥스러워하고 있어요. 네. 저도 약간 그런 거예요. 언니. 아. 같은 과를 다니시네요. 네. 같은 과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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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쇼챔 스태프들이 직접 투표하는 쇼챔 스태프 초이스가. 화면으로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인지 흥미진진한데요. 여러분. 만나. 보십쇼. 쇼.